기출복원문제 6회입니다. 다음 시원으로 구현된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그 실행결과를 쓰시오. 현재 베어리 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총 4, 4가지로 실행이 되어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이때 입력되게 되는 부분은 다르게 0번부터 4번까지 총 5개가 입력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게 되는 이 4라고 하게 되는게 일반적인 정수형 했다면 0번부터 4번까지 총 5개의 숫자를 기억한다 라고 하겠지만 문자열이었을 때의 배열의 선언은 크기입니다. 그래서 총 4가지만 들어갔다 라고 하는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출력하게 됐을 때 0번, 1번, 2번, 3번, 4번까지 총 5개가 출력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입력되게 되는 부분에서 여기가 크기는 총 4개로 4번째 건 입력이 되지 않아서 K, O, R, E 4가지만 출력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실제로 프로그램을 다루게 되는 번역기들, 컴파일러들마다 출력하는 결과가 굉장히 많이 다르게 되어올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윈도우 기반의 비주얼 베이직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정답을 잘 유추하게 된 부분이었구요. 문제 출처자의 의도를 파악해 본다면 크기에 대한 부분을 초과한 부분을 입력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부분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문제를 낸거 아닌가 싶어서 저희는 정답은 이렇게 K, O, R, E 4가지만 출력된다로 작성하였습니다. 2번, 속성의 값이 정의된 상황에 맞게 데이터가 입력되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같은 길이의 문자 등을 입력해야 한다는 무결성 제약 조건은 무엇인가 같은 길이의 문자 등 이렇게 해서 값이라고 하는 부분을 정해야 됩니다. 이해한 부분은 도메인 무결성 3번, 다음 C 언어로 구현된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실행결과 했으시오. 방법문 산에서는 지금 현재 또 마찬가지로 1, 2, 3 총 3번이 실행하게 되면서 I라고 하는 부분이 2와 같을 경우에 컨티뉴입니다. 자, 브레이크 부문은 아래로, 컨티뉴은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반복부문은 돌아가죠. 조건을 맞았을 때는 돌아갑니다. 그럼 조건을 맞지 않게 되는 1과 3은 더해지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가 됩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브레이크였다면 1만 계산하고 나서 끝나서 1이 되겠죠. 이 부분이 없었다면은 3개를 다 더했을 거고요. 컨티뉴, 브레이크 이 두 가지의 유무에 따라서 값은 많이 편하게 됩니다. 4번, 다음 보기를 참조하여 기억장치의 속도를 빠른 순으로 해당 빈칸의 기호를 작성하시오. 가장 빠른 건 레지스터, 그 다음에 빠른 건 캐시 메모리, 그 다음으로 빠른 것은 메인 메모리, 그 다음엔 세컨드 메모리 였습니다. 5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설계 방법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서 쓰시오.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생성한 개념적 스키마를 기반으로 개념적 스키마를 기반으로 설계했습니다. ER 모델을 통해 릴레이션으로 맵핑하고요. 트랜잭션의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구축 단계라고 하게 됩니다. 사실 개념적 스키마다 라고 하게 된 부분은 이제 논리적인 스키마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논리적 설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번, 다음 보기를 참조하여 빈칸에 알맞은 유닉스 리눅스 명령어를 작성하시오. 1번, 파일 및 디렉터리를 삭제한 데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1번은 삭제하기 위해서 RM이 되겠네요. 2번, 파일 및 디렉터리를 위해 사용자 그룹 그 외에 접근 권한 등을 설정하는 데 사용하는 명령은 2번, ch모드가 되겠습니다. 7번, 이것이란 빠른 조회 속도와 효율적인 동작을 제공합니다. 크리에이트문을 사용하여 생성이 가능하고요. 구성 요소로는 컬럼과 주소 등이 있습니다. 빠른 조회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으니까 정답은 인덱스일 것 같네요. 8번, 다음 시원하러 구현대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그 실행 결과를 쓰시오. 두알문이 반복문으로 나왔는데요. 두알문은 조건이 만족하지 않아도 한 번은 무조건 실행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때 아이는 1부터 계속 증가하면서 아이가 10보다 작은 데 동안 반복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마지막에 끝나게 되는 숫자 있죠? 9일 때 올라가서 10이 돼서 10은 10보다 같지 않으니까 아이는 10이 돼서 종료가 되게 됩니다. 이 두 수를 곱한 수를 출력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40이 되겠네요. 9번입니다. 다음 테이블에서 수강과목이 컴퓨터이거나 학년이 1학년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OR 조건이 나오게 됐네요. OR 조건은 SQL면에서 인이라고 하는 명령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두가지 다 기억을 한 상태에서 문제를 보시게 되니까 수강과목은 컴퓨터 그리고 학년은 1 이라고 하는 중간에 있는 이 부분이 B였습니다. 그래서 1번에는 답은 OR이 되겠네요. 조건을 선적하게 되는 부분에 따라서 OR이 아니고 IN 이라고 하는 부분을 쓸 수도 있겠죠. 10번입니다. IP의 주소 부족 현상으로 IPv4의 개수가 부족해지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IPv6를 개발했습니다. IPv6의 비트수는 몇 개입니까? 128개였습니다. 11번 다음 보기를 참조하여 시언어에서 변수로 사용할 수 없는 것 미리 지정하게 된 예약어는 변수로 산원할 수 없습니다. 12번 다음 시언어로 구현된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그 실행결과를 쓰시오. 자, 메인모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함수를 호출해 주었구요. 함수가 호출되었을 때 12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1부터 12까지 반복을 하게 되면서 그 수들의 총합을 구하게 됩니다. 저희가 구하고자 하게 되는 부분은 1부터 12까지의 총합이겠네요. 정답은 78이었습니다. 13번 다음 테이블은 부서가 디자인인 인원의 사원번호를 구하여 가상 테이블을 생성하는 쿼리이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 현재 지금 저희가 뷰라고 하게 되는 부분으로 가상 테이블을 생성하게 되는데요. 생성을 하기 위해서 쓰게 되는 부분은 바로 1번에는 바로 무엇을 쓸까요? 크리에이트를 쓰겠죠. 마찬가지로 2번에 쓰게 되는 부분은 이제 셀렉트를 쓰게 됐을 때 뷰를 생성하게 되면 엣지 셀렉트를 쓴다라고 하는 걸 설명해 드렸었구요. 그러면 부서가 디자인인 것에 어떤 것을요. 사원번호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출력하기 때문에 디자인인 사람의 사원번호 그래서 정답 3번에는 202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14번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프로토콜을 작성하시오. OSI 7개체 중 전송계층의 대표적인 프로토콜입니다. 비연결성인 구조를 가지고 있구요. 체크성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13번의 정답은 UDP였습니다. 15번 교착상태 대드락에서 다른 프로세스가 작업을 완료하기 전까지 해당 프로세스에 대한 자원을 뺏어올 수 없다는 특징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다시 해당 작업을 완료하기 전까지 프로세스에 대한 자원을 뺏어올 수 없다는 특징 이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정답은 저희는 비선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16번 EMP 테이블에서 사원번호와 이름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조건이 지금 현재 데일이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들어가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1번에는 뭘 쓰셔야 되면 사원번호 그리고 이제 뭘 가져온다구요? 이름을 가져오죠. 어디서요? EMP 테이블에서요. 그럼 조건이 뭐라고요? 직급이 대리야. 그래서 3번의 조건은 자 왜요? 라고 하게 되는 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17번 다음 설명에 맞는 라이브러리 함수를 작성하시오. 헤더 파일 스트링 h를 사용한다. 문자열의 길이를 확인합니다. 문자열의 길이 개수를 나타내게 되는 라이브러리 함수는 str 랜이었습니다. 18번 파라미터를 전달하고 모듈 테스트 수행 후에 결과를 도톰하는 등의 상향식 테스트에 필요한 데이터의 입출력과 출력을 확인하기 위한 더미 모듈은 저희는 드라이버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19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참고하여 빈칸을 완성하시오. 릴레이션의 투플은 이것의 모임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이것의 개수를 이것이라고 합니다. 투플은 이것의 모임으로 구성된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 1번에 대한 부분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것의 개수를 이것이라고 한다. 라고 얘기해 나와서 조금 더 헷갈릴 수 있겠지만 저희가 물어보게 되는 이 투플이 들어가는 모임은 속성으로 볼 수 있고요. 속성의 개수는 차수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20번 호스트의 IP 주소와 각종 프로토콜의 기본 설정을 클라이언트에게 자동으로 제공해주는 프로토콜은 DHCP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